2대2에서 졌다고? 어떻게 됐길래? 이거 가격은 어디서만 알았는데 이거 니오 주옥을 안 재는 게 실수입니다 이거 죽을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전지 나왔으면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떼야 돼요 터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명 있었으면 죽습니다 백사이드 체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과그만하게 나와가지고 좀 한 번 체크해요 너무 늦게 나왔어요 눈총을 살아있는 동안으로 피킹해야지 뭐 끝난 다음에 피킹해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퍼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너무 나대는 거예요 적팀이 우리랑 실력이 비싸면 이건 무조건 지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헬라인 잡는 거 잘 하시거든요 보시면은 계속 여기서 떼고 있어요 나오면은 잡을 수 있게 골드 치고 헬라인 잘 잡는 거예요 다른 골분들이 어떻게 잡냐면은 계속 여기 벽에 쳐다보면서 쬐거든요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쬐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쬐야 되는데 그냥 요렇게 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여기서 오자마자 이 카사한테 보이잖아요 각각이 화면을 위에 돌려요? 만약에 이 리나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헤드 따였을 거예요 미니밥에서 적 보이자마자 여기 다 억울을 끌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왼쪽이 있다고 해서 오른쪽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인한테 제일 위험한 각은 오른쪽이에요 볼수부터 여기 헬라를 잡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거 죽어야지 9 대 2에서 졌다고? 어떻게 됐길래 총을 사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총을 안 사고 만약에 이거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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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역전을 당했을 거예요 이번 라운드 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쵸 한 명 따였고 한 명 더 따였고 또 따였고 만약에 거기서 벤다리 졌다? 우리나 죽었을 거예요 애매하게 여기서 130 때리고 아씨 너무 아쉽다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총을 안 사서 2라운드 진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2라운드 지고 계속 스노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2라운드 주는 겁니다 이거 지면은 돈이 너무 꺼졌어요 만약에 두 번째 라운드 땄고 세 번째 라운드 보이스라운드 했으면 이번 라운드 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독팀이 돈이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이거 피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슨도 안 가는데 이렇게 피기하면 그냥 햇따입니다 3대3 어떻게 하는지 볼까?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 갔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면 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죽으로 턴으로 가면 총 못 먹어요 리체크를 할 때 너무 불리해요 족팀이 우리보다 총과 훨씬 더 좋잖아요 지금 이거는 순식간으로 질 수 있어요 영상 도움이 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있으면 여기 그냥 밀었을 거예요 독들이 어디에 가는지 좀 들릴 수 있거든요 여기 가면 만약 여기 A 가면 기측이 바로 갈 수 있고 여기 가면 봐야 되는 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느 쪽도 볼 수 있고 어느 쪽도 볼 수 있습니다 잡힌 했네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체인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1대1 싸움을 하고 리나한테 쥐고 1대1 싸움이 또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는 게 뇌절이에요 이건 진짜 뇌절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피킹을 잘 못하다가 리나한테 죽고 1대1 싸움이 되고 체인버 못 맞추고 체인버도 쥐고 1라운드 준 거예요 그렇죠? 체인버도 1대1 싸움을 못 이기고 클라치 1라운드 또 줬다 이거 한 4졸때문에 라운드 또 줬어요 이거 잡았잖아요 여기 잡고 체인버랑 만나야 돼 이거는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하면 그냥 이거 죽고 죽고 1대1 싸움을 두 번에 주는 거죠 리나가 제일 원하는 게 1대1 싸움이 잖아요 이건 이거 제트한테 클래식 주세요 탭을 누르는데 일단 쇼트잖아요 우리가 벤다린인데 클래식 주세요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트가 진짜 개숨이 없어요 총을 못 썼는데 저는 안 갔을 겁니다 백업 안 가요 우리 오면이 바로 텔 탔으면 적팀이 돌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쟤네들이 B 한 명 더 왔다 돌리자 이렇게 브리핑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갔을 거예요 B 백업 이거는 이제 B 와가지고 미들 럴킹 같은 거 아니면 복도 럴킹에 들어가서 A4H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너무 일찍을 갔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보시지 말고 조금 더 앞쪽으로 한 계단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 로킹을 하다가 A4H 먹혀가지고 다시 A를 갔을 때 현나한테 죽었잖아요 이거는 본인 탓이에요 백업 너무 빨리 간다는 게 안쪽으로 봐야되는데 발레틴 해지 소리 내야 내야 돼요 이거 해지 소리 안 내면 피깅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이기고 싶었으면 시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킬은 먹었지만 라운드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좀 아쉽네요 그것도 항상 클러치 상황에서는 무조건 우리 해지 할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싱글 안 하면 다 잡아도 술물이 없어요 진짜 오맨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면 레이 여기서 솔직히 레이즈를 잡는 게 아니에요 오맨이 여기서 혼자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하고 있고 이거 잡고 해치하면 라운드 이기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오맨부터 잡았으면 이 라운드 이기는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이거 잡고 윤마까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반 해체하고 레이즈 달려왔을 때 잡고 해체하면 이미 게임 끝 이겼어 이미 이거 졌다고? 이거 어떻게 진 거야? 요거 해체하면 안 돼요 테임버 P를 보셔야 돼요 테임버 P 없으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오맨은 위치 어딘지 알고 있고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파이팅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이고 또 한 라운드 놓쳤습니다 아다리 이건 레얼 아다리다 이거 이거 좀 아쉽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팀원들 포션을 보면서 사와야 돼요 특히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4대3 4대2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우리 팀원이랑 같이 사와야 돼요 같이 Спасибо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